자 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최고당한 강평을 시작합니다. 뭐 지금은 답안지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질문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일반적 재임 근거 규정 인정 여부 이런 경우에는 재임의 일반 론 같은 경우를 간단히 적어주는 건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왜 그래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위임과 내부임을 구분하면서 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줘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면 일반적 근거 규정 이런 것들 자체의 논의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임과 내부임 또는 재임과 내부임을 구별하면서 위임 또는 재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왜요? 행정으로 법정지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나 개별적 법적 근거를 원칙으로 하나 이런 경우 위임의 필요성 행정의 능률적 수행 등을 위해서 위임 또는 재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개별적 근거 규정이 없을 때도 일반적 근거 규정에 의해서 재임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타고 내려오는 논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임과의 구별을 쓰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는 개별적 법적 근건데 일반적 법적 근거도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나중에 삼사람대에 가면 여기서는 증점의 실익은 뭐예요? 실익은 인정하자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위임의 필요성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통한 공익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런 위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져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실익을 정확히 적어주면 나중에 더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행정의 능률성, 지방분권의 입법적 배경 그리고 행정관한 법정지의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 위임균거, 규정은 정보줄비법 6조 1안과 위임타 규정 3조, 4조라는 점 아주 뭐 굉장히 잘 썼네요. 구건설업법, 조문현출도 좋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조례로 재임할 수 없다. 그리고 조례는 기관의 임 사무의 기관의 임 사무는 조례재정 대상 사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규칙이 아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법령상 위임 방식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아주 포섭이 좋네요. 조례의 한계 사무의 성질부터 검토하고 조례재정 대상 사무인지 좋네요. 포섭 위법하다. 법률 위법원칙 위반인지 특이한데 위법원 조례 근거한 처분의 희력으로 가면 되겠죠. 아, 조례 한계하니까 일리반론을 다 써줬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상에서 위법해지면 서로 보충관계로 보는 거죠. 대상에서 문제가 되어버리면 아예 뭐 유부나 우위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럴 때는 좀 압축에서 써주면 어떨까요? 압축에서 잘 썼습니다. 법령상 위임 방식으로 위배된 조례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 목차 좋네요. 구체적인 목차가 선호돼요. 교수들 보면은 전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판례 학살 대신 써줬는데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취소 사유고 공정유예수 유효하다까지 딱 써줬네요. 뭐 남을 할 데가 없는 답안제예요. 하자 승계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하자 승계는 전제요건부터 써야죠. 전제요건. 전제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 인정 범위 논의로 넘어가요. 여기만 목차 놓치지 말고 조금만 더 보강해 주세요. 전제요건. 그거 빼놓고는 거의 완벽하네요. 남을 할 데가 없습니다. 다음 이 정도 글씨만 해도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의미의 의미 구별 특히 구별과 구별해서 내부의임은 법적금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위임, 재임은 필요하죠. 왜? 행정거나 법정주의를 변경시키니까 그것 역시 위임과 재임 역시 법으로 정하라는 얘기죠. 그거를 좀 간단하게 논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 써놨네. 법적금과 필요하다. 그렇죠. 왜? 행정거나 법정주의를 변경하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잘 썼습니다. 따라서 법적금고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법적금고인데 과연 일반적 법적금고가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개별적 법적금고가 없더라도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서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져서 국민의 어떤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써주면 좋은 답안이죠. 개별적 법적금고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된다. 오 좋아요. 원칙적으로 위임은 개별적 법적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 또는 재임의 필요성, 공의적 관점, 행정의 능률적 수행이라는 공의적 관점에서 위임 또는 재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별적 법적금고 없이 일반적 법적금고인 정보조지법 6조 1항 또는 위임위탁규정 4조에 의해서 재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문제점을 잘 안 읽을 것 같으면 검토미 소결에다 적어줘도 좋습니다. 학설 판례 잘 썼네요. 그렇죠.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원래 사실은 원칙이에요. 검토미 소결도 그렇고 조례에 의해서 재임하는 걸 적법한지 목차가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차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럼 뭐 조문 쓰는 것도 그렇고 아주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음 기관의 임사문지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목차 닿은 것도 상당히 좋네요. 아주 눈에 딱딱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소결, 조문포섭도 좋고 기관의 이이고 아주 풀어나가는 게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이 부분 보니까 기관의 임사문을 관련 법조문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포섭하고 있어요. 실력이 물에 확 올랐네요. 정말 조례에 성립상 한계 뭐 성립상 한계로 써도 돼요. 대상유부, 우위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법회에서 무효다. 그렇죠. 기관의 임사문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한 포관림금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죠. 법령에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한 기관의 임사무에 대한 위임조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분의 회력은 판례를 좀 더 적어주면 좋겠어요.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 명백하지 않은 이유를 첫 번째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규범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의 개념이 상이하게 쓰이기도 하더라. 대표적인 게 헌법 107조 2항이었죠.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하자승계일반론 의요건 학설 목차가 좀 이상한데 의 써주는 건 좋은데 전제요건 여기서 전제요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인정 범위에서 쓰는 거죠. 인정 범위 목차를 분리하세요. 왜냐하면 전제조건에서 부수생점이 나올 때가 많아요. 여기는 지금 부수생점이 안 나왔는데 전제요건 자체에서 부수생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하자승계 전제요건을 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전제요건을 충족했을 때 하자승계 인정 범위를 쓰고 마지막 산의 경우 또는 소결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목차가 좀 꼬여있네요. 병렬 목차가 전제요건인데 갑자기 학설이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이상해졌어요. 이 학설은 지금 인정 범위 얘기예요. 인정 범위 그리고 학설 판례 앞에서는 의미 문제점 차라리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요건은 뭐뭐뭐 있는데 이런 전제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 범위에 관한 학설이에요.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소결 소결 한꺼번에 몰아서 해버렸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제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 범위로 넘어가니까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데 이에 더하여 이럴 때는 이제 보루 보루는 몇 번째 질문에서 몇 번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좀 표시해주면 더 좋죠. 다음 제임 여기는 이제 의미 구별을 일반 논의라고 다들 좀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아니면 의미라도 꼭 써주세요. 내부의임과 달리 위임 제임은 행정이나 법정주의 변경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때 개별적 법적 근거를 원칙으로 하나 재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좀 써주면 좋겠죠. 여기다 의의 써줬네요. 실질적으로 이전에서 수인기간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 여부 다만 구별을 좀 써서 내부의임과 차이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걸 밝혀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개별적 법적 근거 외에 일반적 법적 근거 위임 근거 규정이 가능할 거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아직 암기가 많이 안 돼서 이렇게 쓴 거죠. 학설이 너무 짧은데 아직 암기 시즌은 아니니까 그리고 정무중립법 6조 1안과 위임위탁규정 3조 4조 특히 이제 4조 재임 조문을 꼭 기억하세요. 조례에 의한 재임은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 재임 방식 위임위탁규정 4조를 써주는 거죠. 자 판례는 그렇죠. 규칙에 의한 재임만 가능하다. 잘 썼어요. 이승관 사무의 법적 성질은 기관의 임 사무 여기다 기관의 임 사무를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먼저 많이 쓰죠. 사무의 법적 성질 이런 것들은 보통은 로마자 2번에서 많이 써요. 앞으로 좀 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질문 형태에 맞게 조례의 한계 위법성부터 이렇게 썼어요. 질문 형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나머지는 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간단하게 좀 처리해도 되겠고요. 질문 순서대로 목차 잡은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순환에서 이 정도만 자리가 잡혀도 손해볼 때는 아주 우수해요. 나중에는 이제 3순환 때 내용을 채우고 암기에서 내용을 채우고 그리고 시간 내에 좀 풍부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죠. 지금은 아직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쓰기는 힘들어요. 나중에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항상 소결이나 설문의 해결은 설문의 해결을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죠. 이 부분을 위법하고 위법성 정도는 취소사에 해당된다 또는 취소인 하자에 해당된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은 꼭 써줘야 돼요. 설문의 해결에서 다음 하자 승계 전제 요건 포섭 들어가면 되고 인정 범위 학살 판례 소결 3순환 들어가면 하자 승계 인정 범위와 관련된 논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자 승계 인정 범위를 너무 넓히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된 재소기간 제도 자체가 형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너무 넓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실입 같은 걸 나중에 답은 써주면 좋아요. 3순환 때 그 훈련을 많이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목차 잡는 법, 포섭하는 법에 집중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대로 목차 잡고 그리고 포섭할 때 조문 판례의 논거와 키워드를 통해서 설문의 내용을 대입시킨다. 이 원칙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 논을 전혀 안 쓰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건 쓰되 논리를 알아야 돼요. 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 위임 규정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 만약에 내부임이면 필요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그런데 내부임과 달리 그냥 위임, 재임은 행정어나 법정주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때 개별적 법적 근거를 원칙으로 하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통한 공익실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 재임 근거 규정을 인정할지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다. 이런 실익을 정확하게 알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환 수고 많으셨습니다.